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읽어드렸는데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상상스퀘어 출판사에서 그 다음에 제가 감수를 하고 번역본과 원서를 자꾸 헷갈리는데 두 개 동시에 내갖고 아무튼 저희가 두 개를 동시에 이번에 출간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저희한테 도전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번역본이 많은데 그걸 내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일인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네요. 도전을 해봐야 자꾸 사람들이 뭘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느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진짜로 꼼꼼히 따져가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번역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번역본도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진짜로 아주 퀄리티 높게 양장으로 내서 제가 양장 많이 봐봤는데 진짜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출간을 했고 고작가님이랑은 우리 고대표님이랑은 10강까지 찍을 거고요. 저는 또 외국에 지금 이제 여행을 나가는데 또 새로운 배경으로 좀 톤의 매너를 바꿔 갖고 또 10개 정도를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할 거예요. 원서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랑 이거 번역본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랑 원서 뽀개기도 조금 같이 할 거예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할 건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 그거예요. 왜 영업을 1등을 한다는 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영업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걸 1등 했으면 승진하는 게 맞고 팀장 가구 상무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델 카네기는 젊었을 때 사우스 오마 일대에 29개 판매 루트 중 실적이 25위에 불과했던 구역을 단 2년 만에 1위로 올려놓았다. 아머 엔드 컴페니는 그에게 승진을 제안했지만 카네기는 그걸 거절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끝봤는데 카네기는 여러분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읽어보면 뒤에 답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을 크게 오래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고대표님이랑 저랑 1차월장에서 썼는데 내적 동기. 의미, 즐거움, 성장이 하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속하는 게 돈은 많이 벌릴지언정 곤욕 그 자체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내적 동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휘를 쓰죠. 그렇죠? 퓨처 셀프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델 카네기한테 내가 승진해서 영업을 계속한다는 거는 퓨처 셀프 근처도 안 가고 오히려 내 삶에 자꾸 뭔가 빚지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기회가 잘 없을 텐데 그거를 단칼에 거절하고 연극을 배우러 가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저희들만의 키워드인데 모든 유튜브를 다 합쳐도 저희 유튜브 한 채널에서 이 단어를 더 많이 썼을 거예요. 폴리메스. 저는 이거를 저는 옛날에 영어도 개정판으로 읽어서 거기 개정판에는 로엘 토마스의 쇼커트 디스틱션이 없어요. 개정판에도. 초판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이건 원서 초판이고 그걸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진짜 무삭제 완역을 했기 때문에 로엘 토마스의 추천사 내용만 아직도 특강을 찍고 있는 거예요. 성공으로의 지름길. 통찰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데일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책이 더 흡수가 쏙쏙 되거든요. 이게 왜 살아남았을까? 왜 이렇게 데일 카네기가 책을 잘 썼을까? 그냥 작가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자세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예요? 어린 시절에 힘들었어요. 환경이 불호했는데 웅변대 출신이라서 거기서 일단 말빠른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서 통신 판매로 이렇게 무슨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당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했지만 통신 판매로 뭔가 강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해요. 그래서 영업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영업으로 갔는데 그 의지가 장난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영업을 성공을 해. 영업으로 성공을 해요. 그렇죠? 그 경험만으로도 이제 폴리메스에서 하나 그러니까 웅변이랑 그 다음에 그 영업이랑 벌써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연극 극단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자동차 세일지로 가요.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YMCA에서 강연을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리마커브해요. 제가 그거 소개 안 해드렸는데 YMCA에서 뭐라고 내가 이만큼 가르쳐주면 3달러 나한테 월급으로 줘. 그런데 YMCA에서 성인 교육을 누가 받냐고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은 3달러 안 줘도 되고 만약에 잘 되면은 나 돈 기본급 조금 가져갈 테니까 커미션으로 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3달러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30달러 받아요. 10배 받아요. 그런 강사인데 커미션 베이스로 성공한 경험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강연은 너무 많이 해봤고 폴리메스도 이런 폴리메스가 없는 거야. 폴리메스이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가 여러분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퓨처셀프에서 경기장 안에서 자꾸 깨지라 그래요?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서 깨지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는 못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경험치 쌓았어. 인계점 넘어서 분명히 내가 손에 잡은 건 없지만 내가 충분히 많이 아는 수준까지 갔어. 그래서 폴리메스는 미니멈 3기둥이잖아요. 그쵸? 1기둥 만들었어. 또 경기장에서 박살나. 이때까지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 근데 세 번째 경기장에서 박살나. 근데 이때 기둥 쌓으니까 폴리메스 탁 완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찾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 읽으면서 진짜 이 인간관계론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폴리메스랑 퓨처셀프예요. 우리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서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진짜 저도 고 대표님한테 우리 애들 다 폴리메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폴리메스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제가 이제 회사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왜 여러분 폴리메스가 중요하냐면 이 개념을 알고 모르고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냐면 제가 삼성이 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은 전세계 1위 개발실이에요. 그냥 요즘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소형 OLED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개발실 출신인 거예요. 근데 거기 친구들이나 과장님한테 뭘 시키죠. 그럼 그냥 막 학을 떼면서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폴리메스 마인드를 알았다면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거지만 어? 이거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네? 하고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우리 회사 협업하시는 분들로 우리 회사 피드백을 받아보면 와 이 회사는 뭔가를 하나 더 하려고 그러고 어떤 예를 들면 특정 직책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딴 걸 하나씩 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팀 간 프로젝트 회의가 많은데 이게 자기 직무랑 상관없어요. 본인 전문성이시니까 기본 베이스 베이스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컨펌먼트 받으면 본인이 리딩을 해가지고 다른 팀에 있는 누군가 맞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CS로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미란 CS 같은 경우는 기획이 다 거기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구조가 그게 그래야지만 시너지도 훨씬 많이 나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래야 더 재밌게 재밌어. 나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어. 나랑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어. 재밌어요. 똑같은 일만 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에서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호도도 많이 키울 수 있고 메타인점도 높아져요. 아 내가 이걸 좀 못하는구나 이거 잘하는 친구가 있네 하면서 메타인젯 플러스 동료의 장점도 알게 되고 혹은 내가 생각보다 이게 좀 잘하고 있는구나 또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발전이 돼서 이 친구가 부서도 옮겨요. 부서로 옮겨요. 새로운 부서가 심지어 생겨. 그러니까 제가 좀 회사 자랑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팀장님이 세 분이 이제 생겼는데 1번이 충희 팀장님 2번이 최호 팀장님 3번이 승호 팀장님인데 이 친구들은 다 폴림 했어요. 충희는 연대 재료가를 나왔어요. 근데 근데 이제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적합한 인재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게시판에서 글 쓰는 걸 잘했는데 그게 직장으로는 존재하지가 않네. 그쵸? 그냥 그거 하다가 와갖고 글쓰기를 잘해서 이렇게 콘티를 짜는 마케터로도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동시에 교정교육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네. 윤문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편집장이 된 거예요. 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글은 잘 썼지만 편집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배워서 한 거죠. 배워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글을 정말 잘 쓰는 친구는 편집을 못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루코미노 때 그때 해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한다고 한 거야. 도전을 한 거예요. 했더니 이거 뭐야 잘하는데? 평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지금 편집장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최호 팀장님 스타벅스 지점장 매니저 출신인가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출신이에요. 커피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뭐 커머스부터 CS부터 모르는 게 없어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CS도 잘하고 특징이 이제 충혁인 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있어 왔었고 최호 팀장은 우리 회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거의 팀원의 만장일치로 리더십 인정받아서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특히 커머스는 특이한 게 다른 부서보다 구성원들의 업무의 반별력이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웬만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공장 공장 제조 제조 재료 재료 CS 우리 원래 CS로 들어왔고 CS면 CS 왜냐면 슈퍼바이저 출신인데 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저랑 영중히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거든요. 그럼 갈 때 우리가 누굴 데리고 갈 것인가 우리 최호 팀장 얘기했죠.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펄레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랑하는 우리 승호 승호 팀장 승호는 우리 회사에 저는 승호랑 짜장면을 옛날에 먹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승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진짜 얘가 약간 분해차갖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는 거 뭐가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회사를 지금 알아갖고 내가 다른 회사에서 에너지를 너무 쓸모없이 낭비했는지 억울하다. 난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회사로 오기 위해서 원래 개발자거든요. 개발자예요. 경력도 많아. 경력도 길어요. 그래서 풀스택도 할 줄 아는 개발자인데 얘가 우리 회사로 오고 싶어서 편집을 배워서 편집을 겁나 잘해서 미디어 PD로 뽑혔어요. 심지어 이게 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IT 쪽에 학을 띄었죠.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 그 어떤 문화 문화 이거 사는데 안 읽은 것 같고 이거 안 읽은 것 같고 이게 힘들어서 그냥 학을 띈 상태에서 우리 회사를 알았고 심지어 이거 재밌어. 여기 진짜 밖에서 들려 들리는 것만큼 하는 회사인 거 보자. 그거 그거 감시하러 왔대요. 그거 확인하러 왔다고. 근데 와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다가 개발을 잘하니까 이거 제가 해봐도 돼 해서 개발을 해서 다시 개발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과정도 뭐가 있냐면 개발도 큰 향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아 이거는 IT로 하면 조금 불편함이 사라지는데 아 이거 자동화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에 맞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세 개씩 네 개씩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이제 학을 띄고 왔는데 다시 다 이게 찾아갔어. 그래서 지금 IT에서 IT 부서 생겼어. 그래서 정말 훌륭합니다. 팀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월 달에 우리 팀장들만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강조할 거예요. 너네 나랑 이제 뭐 분기마다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만날 텐데 매년 이거 한 번씩 읽은 거 검사할 거라고. 딱 느낌 오시죠? 팀장은 이거 매년 리마인데 내가 비난했나 이 사람 관점에서 했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느끼게 해줬나 그거 진짜 제가 매년 검사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이거 이거 편집한 사람이 충희 팀장이거든요. 나 못 얘기할 줄 알아. 나는 다 알아요. 알았어요. 저희 회사는 어떤 게 있냐면 자가평가 시스템이라고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깨달았거나 자기 실수를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청년피도 있겠지만 저희는 실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가 스스로 자기 실수를 해서 교정을 해요. 근데 그거 재밌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 최근에 윤정인 팀장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카네기를 내용을 적용했더니 이거는 진짜 너무 기적 같은 그러니까 이 힘이 너무 놀랍다고 왜냐하면 최근에 충희 팀장이 외부 업체랑 약간 껄끄러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충희 팀장이 이런 업무를 잘하지만 대인관계를 엄청 자신 있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있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는 거지. 이 책이 나오는 대로 좋은 결과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봐라. 매직이 벌어질 것이라 하거든요. 매직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를 감동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충희 팀장이 조금 약할 수 있었던 그런 서포트 스킬이 갑자기 일초월정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책 읽고 실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천 이 책을 보면 아 이거 그냥 해봐라니까.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매직이 벌어진다니까. 그냥 해봐라고. 지금 제가 아이디 하나 떠올랐어요. 충희 팀장 데려다가 특강. 아 진짜 이거 지금 여기 충희가 진짜 갈아 넣었기 때문에 느낀 게 많고 제가 충희랑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충희가 어떤 스테이라면 몸에 화가 많아요. 열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론이 정말로 처방이 필요했던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막 불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제가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충희를 천번도 더 이해하는 게 저는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내가 화를 냈다 그러고 우리 엄마도 내가 화를 냈다 그러고 우리 누나도 내가 화를 냈다.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목소리가 크고 내 톤 자체가 윽박 지르는 톤인데 충희가 저랑 똑같아요. 근데 충희가 이걸 이걸 읽고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 진짜 다른 얘긴 한데 그렇게 책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충희 팀장이 또 충희 팀장으로 할 때 그 에피소드가 충희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좀 잘 되어가는데 본인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심장으로서. 없었어요. 또 이제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딱 바꾼 게 뭐냐면 유연함에 힘이 있고 바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연함에 읽었지만 내용은 뭐냐면 경기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갑자기 유연함에 읽고 그러니까 책이 책을 제대로 읽고 이걸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충희 팀장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어느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목표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회사 출판 마케팅에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출판 1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끌고 나가면 저는 우리 형이 우리 대표님이 독서 문화를 선도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제가 할 일 왜냐하면 팀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팀마다 비전이 있는데 저희 출판팀 비전이 뭐냐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출판사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그런 거 우리 이제 팬덤이 커져갖고 예를 들면 세종 문화협 이런 거 빌는데 막 4, 5천 할 거예요. 막 억단이 내낼 수도 있는데 한 번 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갖고 그렇죠? 그런 게 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내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출판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당장 고 대표님이랑 저랑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내적 동기를 느끼고 여기서 의미 성장을 찾고 이게 우리 피처셀프가 명백한 것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시간이 지나서 댓글 보면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팟캐스텝부터 아셨던 분 7년, 7년 팬, 8년 팬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제기들과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때 얘기했다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도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있고 우리 피처셀프가 확고 있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실현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파생되는 거고 인간관계론을 보는데 제가 피처셀프랑 폴리메스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어? 나는 그거 놓쳤는데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독서를 하는 진짜 독서 모임의 새로운 형태인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신큐베이션에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책하고 너무 또 크게 연결이 돼. 제가 그거 한 편 찍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특강이 다 있어요. 거기 제가 이거 끝났어. 이거 인간관계론을 제가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다 적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혼자 찍을 때 따로 찍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랜만에 또 고 대표님이랑 같이 하니까 저도 너무 재밌는데 끝까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